요즘 희한한 일이 있었다. 평안도 월경천의 계집 하나 있는데 그녀의 얼굴을 보면 6월에 반쯤 핀 복숭아꽃이 아름다운 귀밑머리에 오리고 초승달 같은 예쁜 눈썹과 앵두같이 고운 입은 마치 분홍물감을 콕 찍어 바른 것 같고 퍼들나무같이 가는 허리는 봄바람에 흐늘거리고 긴 그리며 웃는 모습과 말하며 걷는 태도는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의 미인에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사주팔자가 기구해 젊어서 과부가 될 기운이 겹겹이 쌓여 남편 여럿 잡아먹을 운명이다. 열다섯에 얻은 서방은 천날밤 잠자리에서 과한 방사 때문에 죽고 열여섯에 얻은 서방은 매독 때문에 죽고 열일곱에 얻은 서방은 문둥병 때문에 죽고 열여덟에 얻은 서방은 벼락 맞아 죽고 열아홉에 얻은 서방은 천하의 도둑놈으로 토청청에서 매맞아 죽고 스무살에 얻은 서방은 독약을 먹고 죽으니 이젠 서방이라면 넌덜머리가 나고 송장 채우는 일도 심물이 난다. 2, 3년에 걸쳐 서방이 죽어나자 소문이 퍼지고 기둥서방, 간부, 애부 그 사이에 옥녀와 벼라별 인연이 있던 남자들이 모두 절단이 나는데 그동안 얼마나 해댔는지 30리 안팎의 상투 올린 사나이는 고사하고 열다섯 넘은 총각도 시를 찾아볼 수가 없다. 남자가 없으니 계집이 밭을 갈고 처녀가 농사를 지으니 황해도와 평안도에 남아있는 부녀자들이 모여 의논을 했다. 보시오 이제 인연을 더 이상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 황해도와 평안도에에 거시기 단놈이 씨가 말라서 곧 여인국이 될 터이니 전연을 쫓아 냅시다. 그리하여 양도가 합세하여 옥녀를 쫓아내니 어쩔 수 없이 동네에서 쫓겨나고 마는데 파랑 벗짐 단랑 옆에 끼고 머리엔 산호 비녀에 동백 기름을 바르고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며 악다구니를 쓴다. 에라잇 인정머리 없는 인간들아 여기 아니면 내가 살 데가 없을 줄 알아? 삼남고 시기는 여기보다 더 좋다더라. 평안남도와 황해도를 지나 한참을 걸어 개성에 당도하니 이때의 병강새라 하는 놈이 천하의 잠놈으로 삼남에서 빌어먹다. 양서로 가는 길에 몇 놈이 오다가다 청석볼 좁은 길에서 둘이 서로 만나는데 옥녀가 힐끗 보고 지나쳐가니 응큼한 강새놈이 다정한 목소리로 수작을 걸었다. 여보시오 마누라 어디로 가시는 게요? 수처녀 같으면 뭐라고 핀잔을 하든지 못들은 채 하고 가련만은 남자의 환장한 옥녀가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애교 섞인 콧소리를 내며 삼남으로 가오 강새가 다시 물었다. 혼자 가시오 혼자 가오 아니 그 고운 얼굴에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혼자 가기 무섭지 않소 내 팔자가 떠도는 구름이요 남편 죽고 자식마저 없으니 나와 함께 갈 사람은 그림자뿐이라오 강새는 옥녀의 말을 듣고 월다푸나 하며 어허 참 안됐소이다 당신은 과부요 나는 호래비니 둘이 합을 맞추면 어떻겠소 내가 남자라면 신물이 나서 만약 다시 난군을 얻자 하면 궁합을 먼저 볼 것이요 성이 같으면 혼이나 할 수 없으니 마누라 성씨는 뭐요? 뭔가요? 예 나는 변서방인데 궁합을 잘 보는 사람이 삼남에 있으니 그런데 마누라는 무슨 생이요? 갑자생이요? 예 나는 임술생이요 쥐띠와 개띠가 궁합에는 아주 천생연분이요 오늘이 마침 기휴일이라 음향이 센 날이니 당장 혼례를 올립시다 옥녀가 허락한 후에 둘이 손을 마주잡고 근처 널찍한 바위 위에 올라가서 질폰하게 대사를 치르는데 신랑 신부 두 년 놈이 워낙 경험이 풍부해서 이런 난리가 없다 멀끔한 대낮에 년 놈이 홀딱 벗고 그 짓을 하다 강새놈이 여인의 양다리를 번쩍 들고 옥문관을 굽어보며 거참 이상하고 맹랑하게도 생겼소 늙은 중에 입처럼 털이 돋고 이는 없으니 소나기를 맞았는지 언덕은 깊게 패이고 도끼날을 맞았는지 일자로 곧게 터져 있소이다 샘물이 마르지 않아 기름진 논처럼 물이 고여 있으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옴질옴질하고 있소 산맥을 내려오다 주먹바위 신통하고 만경창파 조개인지 혀를 삐쭉 내밀고 첩첩산 중에 덩쿨 마냥 재가 절로 벌어지고 삼계탕을 먹었는지 닭 벼슬도 비치는구려 곶감도 있고 덩굴도 있고 조개도 있고 닭도 있으니 제사상은 걱정 없소이다 그려 옥년은 살짝 웃으며 치지 않으려는 듯 강세의 기물을 가리키며 참 이상이도 생겼소 맹랑하게도 생겼소 벼슬아치 사령배처럼 큰 자루를 두 개 달고 갓을 붉게 쓰고 냇물가에 물방한지 떨구덩떨구덩 끄덕이네 송아지 말뚝인지 털굿비를 둘렀구나 감기를 얻었던지 맑은 코는 또 무슨 일인고 어린아이 병에 들었소 젖은 어찌 개웠으며 제사에 쓴승어인지 꼬챙이 구멍이 그저 있다 뒷절 큰방 노승같은 민대가리 둥글둥글 소년 인사 다 배운 듯 꼬박꼬박 절을 하네 7,8월 알밤인지 두 쪽이 한 대 붙어있네 물방아 절굿대며 쇠고피 걸랑까지 있으니 등물 쇠간살이 아무 걱정 없어 강새놈이 옥녀의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마누라 둘 다 비겼소 당신도 만만치 않구려 그러더니 강새가 옥녀를 얻더니 사랑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한참을 얻고 어르더니 옥녀를 내려놓으며 강새가 여필 종부라고 하니 자네도 날 좀 한 번 없소 그러자 옥녀도 강새를 얻고 실금실금 까불면서 사랑가를 불렀다 그러다가 둘은 다시 불이 붙어 세 번이나 바위가 무너질 듯 사랑을 하고 서로의 땀을 닦아주며 앞으로 살아가리를 의논했다 우리가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 수 없으니 도해지로 나가서 살아보세요 나도 그리 생각하오 그리하여 둘은 전국 도해지를 돌며 옥녀는 술도 팔고 날품도 팔고 닥치는 대로 장사도 하고 해서 돈을 모으면 강새놈은 그 돈을 뺏어다 각종 투전과 골패노름에 다 탕진하였다 게다가 매일 삼박질에 계집질까지 해대니 참다 못한 옥녀가 강새를 안쳐놓고 달래기 시작했다 당신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돈을 모으기는 커녕 남이 손에 죽을 수도 있으니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람 없는 곳에 밭이나 일구고 조용히 삽시다 그래주면 내 당신한테 강자도 안 부리겠소 강새도 그러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둘은 최소한의 살림만 챙겨들고 지리산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어떤 부자가 피난하여 집을 지었는지 넓고 훌륭한 기와집이 보였다 물론 오랫동안 비어있어 흉가 같기는 하나 조금만 다듬으면 둘이 살기에 충분해 보였다 강새은 그 집을 보고 크게 웃으며 내 팔자가 죽으라는 팔자는 아니구만 안 그렇소 마누라 그런 것 같소이다 여기서 잘 한번 살아봅시다 둘은 부엌에 살림살이를 걸고 방도 쓸고 낙엽을 긁어다 저녁도 지어먹었다 그리고 둘은 밤이 새도록 절구를 지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강새은 또 본색이 나왔다 평생을 일도 안 해봤으니 밥만 먹으면 누워서 잠을 자고 밤만 되면 또 마누라와 그 짓을 반복하였다 아무리 그것을 좋아하는 옥녀라 해도 매일 일도 안 하고 그 짓만 해대니 하루는 강새를 앓혀놓고 다시 한마디 했다 여보 하늘은 모두에게 일을 줘 위로는 하늘을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거느린다는데 당신을 보면 어려서 배우지 못한 글을 이제와 공부할 수 없고 손재주도 없으니 다른 일도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 산에 가서 장작이라도 해오면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는 우리들 생겨야 못하겠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굶어죽게 생겼으니 오늘부터 지게 지고 나무라도 해오구려 그러자 강새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허 허망하구만 말이 늙으면 왕십리에서 걸음 씻고 기생이 늙으면 길가주막에서 탁주 장사한다는 것이 남이 말로 들었더니 나 같은 오입장에도 별 수 없구만 자네 말이 그러하니 갈 수밖에 수가 있나 강새는 할 수 없이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이봉저봉 다니면서 나무를 베어보려니 두세 번 찍은 후에 포기하고 물이 나오는 샘물 근처 바위에 한다 가까운 주먹밥을 맛있게 먹고 부시떨을 붙여 담배도 한 모금 빨다 잔디밭에 돌을 빼고 누워 하늘을 보다 잠이 들었다 한참을 세상 모르고 자다 낮바닥이 간지러워 비스듬히 눈을 떠보니 하늘엔 별이 총총하고 이슬마저 내렸다 아이고 해가 왜 이렇게 짧은겨 나무 안 했다고 마누라 또 난리 치겠구만 그러며 산을 내려오는데 강새 눈에 아주 좋은 뗄감이 눈에 띄었다 그래 저거다 애써서 도끼질 안 해도 되고 해는 지고 갈 길은 뭔데 아주 잘 됐어 강새가 노린 것은 길목에 서 있는 장승이었다 강새가 기기 낙낙하며 장승 앞에 서자 장승이 화를 내어 피 끼얼리고 눈을 딱 부릅뜨니 강새가 큰 소리로 호룡하였다 네 이놈 어디서 감히 눈을 부릅뜨느냐 내가 삼남의 건달 변강새다 어서 눈까지 못할까 강새는 곧 장승을 불끈 안고 힘을 줘서 장승을 뽑아 지게에 짊어지고 혼놀에 흥얼거리며 집으로 갔다 마누라 거기 있나 장장 나무 해왔네 뜰 가운데 장승을 내려놓고 방문 열고 들어가니 옥녀가 반기며 급히 나와서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른다 아이고 고생했어 평생 처음 나무 하러 가서 오죽 애를 썼겠어 시장 안 돼 밥 자시어 방 안에 호롱불을 켜놓고 밥상 차려주고 장장 나무 구경하러 가보니 사모관대를 갖추고 방을 눈 주먹 코에 수염이 점잖은 장승이 누워있는 게 아닌가 옥녀는 깜짝 놀라 뒤로 팍 주저앉았다 아니 이것이 뭣이야? 나무하러 간다더니 장승을 빼와? 옥녀는 강새에게 달려가 나무가 아무리 귀하다 해도 장승을 뗄감으로 쓴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요 만일 이대로 장승을 뗄감으로 쓰면 목숨 보전 못할 테니 어서 급히 지고 가서 그 자리에 도로 세우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돌아오시오 강새가 화를 내며 말했다 어디 남자가 하는 일을 구경만 할 것이지 계집이 유망하게 그것이 뭔 소리요? 진나라 충신계좌추는 산에서 타서 죽고 한 장군 귀신이는 형양에서 타서 죽어도 아무 탈이 없었는데 나무로 깎은 장승 인형 따위 쪼개서 태운다고 뭐가 큰 대수요?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강새는 밥상을 물린 후에 도끼 들고 달려들어 장승을 쾅쾅 쪼개서 군부를 많이 넣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둘은 여러 번 뜨거운 밤을 보냈다 그런데 이때에 장승 몫이니 무슨 죄로? 강새를 만나 도끼 아래 조각나고 부엌 속에서 재가 되었으니 오죽이 원통할까? 불에 탄 장승은 혼자서는 너무나 원통해서 경기도 대방 장승을 찾아가서 인사 후에 오늘 일어난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소장은 경상도 함양군의 살로를 지키는 장승으로서 오늘 변강세라 하는 무식한 오입쟁이놈이 무죄한 소장에게 공연이 달려들어 저를 쑥 빼어지고 제 집에 가니 제 계집이 깜짝 놀라 도로 갔다 세워라 하되 이놈이 안이 듣고 도끼로 쾅쾅 패서 제 부엌에 절 화장하니 이놈 그저 둬서는 여기저기 우리 정승을 다 뽑아버릴 것이옵니다 부디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대방 장승이 크게 노하였다 그래 이것은 아주 큰일이다 가볍게 처리할 일이 아니니 용인의 장승님과 수원의 유사 정승님께 내 전가를 전하고 경상도 함양 장승에게 큰 변괴가 일어났으니 힘드시겠지만 잠시 이리로 오시라 전하라 장승 홀령이 급히 가서 정가를 전하니 두 장승이 와서 외우 붕괴하며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였다 우리 장승이 생긴 후로 처음 일어난 변괴이오니 우리만 모일 게 아니라 할또 장승 다 오라 하여 공론화하여 변강새놈을 처치합시다 대방이 좋다 하고 임으로 붓을 물고 통문을 써 모두에게 보냈다 각설하고 모든 장승께서는 궤도 변강새를 처치할 방법을 의논하고자 하니 몇 날 몇 시에 모두 모이시기 바랍니다 통문은 순식간에 전국 팔도의 장승들에게 보내줬다 귀신의 조화이니 오죽이 빠르겠나 바람 같고 구름같이 다 전하니 조선 지방에 있는 장승 하나도 빠짐없이 기약한 밤에 다 모였다 대방 장승이 말했다 통문을 보았으니 대충 내용은 알 것이니 변강새놈 지은 죄를 어떻게 다스릴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승이 말했다 그놈을 식구대로 쇠남터로 잡아다가 목을 베어버립시다 대방이 대답하되 그 의견 참으로 동쾌하나 한 가지 문제가 그놈의 식구란 게 달랑 계집 하나뿐이고 그 계집은 극구 말렸으니 죄가 없습니다 강새라 하는 그놈만 목을 베어버리면 고통이 순식간에 끝나버리니 압록강가에 서 있는 장승이 나서며 말했다 이에는 이 우리 식구가 당한 것처럼 그놈 집을 내워싸고 불을 지른 후에 못 나오게 해서 그놈도 동관같이 화장을 시키면 어떨까요 대방이 대답하되 그것도 역시 그 못된 놈이 도깨비 소행으로 알고 잘못을 반성하지 못할 테니 다른 의견은 없어 해남의 관머리 장승이 말했다 대방님 말씀대로 그렇게 흉한 놈을 쉽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고생을 실컷 시켜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게 틸칠이 사십구 한 달 열 아흘에 밤낮으로 괴롭히다가 흉측하게 죽게 되면 그때는 장승 화장한 죄인 줄 저도 알고 남도 알 것입니다 우리 식구대로 나쁜 질병 하나씩 가지고 강새를 찾아가서 머리끝에서 발톱까지 오장육부에 온갖 병을 심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방 장승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해남 동관장 승림 의견이 가장 좋소 그대로 시행하되 조그마한 강새놈의 일이 많은 식구들이 두서없이 달려들면 혼란스럽기만 하니 머리에서 두 팔까지 전라 경상이 책임지고 겨드랑이서 볼기까지 황해 평안 책임지고 항문에서 두 발까지 함경 책임지고 오장육부는 경기 충청이 책임져서 8만 4천 털 구멍 한 구멍도 빈틈없이 빈틈없이 질병을 단단히 잘 바릅시다 그리하여 팔도 장승이 사냥 나온 볼 때 같이 질병 하나씩 등에 쥐고 함양 장승 앞장 서서 강새에게 달려들어 각기 자기네 맡은 대로 병도배를 하기로 하고 아까같이 흩어졌다 그날 강새놈은 장승 패서 더울 정도로 불을 떼고 그날 밤 자고 깨니 아무 탈이 없다며 좋아했고 제 계집 두 다리를 양편으로 딱 벌리고 장난을 치고 제 기물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다음날 아침밥 잘 먹고 옥녀에게 이제 때깜 걱정하지 마소 내가 이 동네 저 동네 장승들을 다 뽑아올 테니 그런데 그날 저녁 한바탕 또 일을 치르고 잠이 들었는데 장승들이 강새의 몸을 한 번씩 건드리고 나가자 강새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온몸이 쑤시고 말하고 싶어도 말도 안 나오고 눈을 뜨고 싶어도 눈이 안 떠지고 온몸에 엄청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온몸은 깜짝 놀라 옷을 입고 소금물을 떠 넣으며 온몸을 만져보니 이를 꽉 아르득 물고 미움은 들어갈 수 없고 낭자한 부스럼이 어느새 농창으로 변하여 피고름과 독한 냄새가 코를 들을 수가 없다 병 이름을 짓자 하니 만가지가 넘었다 온몸은 돈 한 양을 품에 넣고 건너마을 송봉사 집에 급히 찾아갔어 봉사님 계시오? 봉사님 계시오? 개 누구시오? 강쇄지염이요 웬일이요? 그 권장하던 지하비가 밤새 얻은 병으로 곧 죽게 되었으니 점 좀 봐주시오 아, 안 됐구만 방으로 들어오소 세수를 급히 하고 의관을 정제한 후에 단정이 꿇어 앉아 대모 산통을 흔들면서 축시를 외웠다 천하원제시며 지하원제시류만은 고제적응하나니 부대인자는 여천지 앞기덕하며 여일월 앞기명하며 여사시 앞기소하며 여계신 앞기 기룡하시니 신기영해라 하나 둘 셋 넷 산통을 누가 뺏어갈까 주머니에 불이나 개놓고 글 한기가 나왔다 사목비목 사인비니라 나무라 할까 사람이라 할까 아, 그거 괴이하다 옥녀가 말했다 아, 글쎄 엊그제 남편이 장승을 뽑아와서 쪼개 뗄감으로 썼는데 그게 문제인가요? 그러면 그렇지 목신이 난동하고 주작이 발동하여 살기는 불가망이나 원이나 없게 독경이나 해봅시다 옥녀 걱정스런 얼굴로 가셔야죠 까지 옥녀는 한걸음에 집에 와서 사면에 황토 넣고 목욕 제기하고 새 소원 내어 입고 살망떡과 과일 채소 차려놓고 앉아 있으니 송봉 사가 왔다 문 앞에 와 우뚝 서서 어디다 차렸는가? 얘다 차려놓았어 그러면 경을 잊지 북을 들여놓고 가시목 북방망이 들고 여령은 한 손에 들고 쨍쨍 울리면서 조왕경 성조경을 의례대로 읽은 후에 봉중경을 읽었다 나무동방 복귀살신 남무남방 복귀살신 남무서방 복귀살신 남무복방 복귀살신 송봉사는 경을 다 읽더니 말했다 여보게 경을 외웠으니 경체를 어찌할 셈인가 여기 있어 하며 옥려가 돈 한 양 내어주니 이끼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돈 달랬는가 거 새콤한 것 있잖은가 뭐요? 점잖은 토에 그게 무슨 망측한 말씀이요 송봉사는 멋쩍은 듯 안개 속에 소나가듯 돌아갔다 옥려는 다시 의원을 불렀다 함량의 명의란 말을 듣고 찾아가서 돈이 없다 사정하니 이진사 허락하고 몸소와서 친맥을 잡았다 좌수맥을 짚어본다 그리고 이진사가 말하는 것은 다 목여보았다 지렁이집 군뱅이집 우롱탕 독사주며 무과산 황금탕과 우줌찌기 월경수며 땅깡아지 거머리 황우리 메뚜기 가물치 올빼미 등 다 써보았지만 효음 없다 마지막 침을 써도 소용이 없다 만신을 다 쑤시니 병에 골고 약에 골고 침에 골아 죽을 밖에 수가 없다 이진사는 약은 약은 백가지요 병은 망가지니 불치회다 그러며 돌아갔다 의원이 돌아간 후 약과 침해 효과가 있었는지 목신이 조화를 부렸는지 전혀 의식 없이 송장처럼 누워있던 강세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옥녀의 손을 덥석 잡고 눈물 흘리면서 말을 한다 자네는 양서사람 내 몸은 삼남사람 하늘이 지시하고 귀신이 중매하여 오다가다 맺은 연분 죽자사자 깊은 맹세 단산의 봉황이요 녹수의 원앙이라 잠시도 이별 말고 백년해로 하잤더니 일약 안에 얻은 병이 백가지야 귀염없어 이 내 몸이 황천갈 터이니 비같이 퍼붓던 정이 구름같이 흩어지면 눈같이 녹는 간장 안개같이 있는 수심 아무리 살자 하나 내 병세 지독하여 어차피 죽을 터이니 잇몸이 죽거들랑 염스 입관 자네가 손수하고 열 살 아이라도 자네 몸에 손 떼거나 집 근처에 얼신하면 즉각 급사를 내릴 것이니 부디부디 그리하소 그러더니 손으로 옥녀의 옹물을 움켜쥐고 으드득 힘주더니 불끈 일어나더니 상투 풀어 산발하고 셧 빼어 길게 물고 집돈같이 부은 몸에 피고름이 낭자하고 약물은 그저 뻣뻣 목구멍에 숨소리 딸깍 콧구멍에 찬바람이 불었다 옥녀는 겁이 나서 울 생각도 없었지만 강새놈이 임종 유원하였으니 고군해야겠기에 비녀빼서 머리 풀고 주먹 쥐어 방을 치며 고굴했다 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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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살꼬 여보소 변서방아 날 버리고 어디가나 나도 가세 나도 가세 임을 따라 나도 가세 청석관 만날 적에 백년해로 하자더니 황천객 혼자 가니 일장춘몽 허망하다 적막산 중 텅 빈 집에 강근지층 고사하고 동네 사람 없으니 남군 장례 어찌하고 인해 신세 어찌 살꼬 웬년의 팔자가 상부복을 그리타서 송장 많이 보았지만 보던 중에 처음이네 애고 애고 서른지고 나를 많이 못 잊어서 눈을 감지 못한다면 날 잡아가 날 잡아가 애고 애고 서른지고 옥년은 한참 통곡한 연후에 사자밥 지어놓고 옷깃을 여미며 혼자 말을 했다 아무도 없는 이 산 중에 나 혼자 울어서는 장례를 못 치르지 시체에서 벌레가 생길 테니 길가에 앉아서 울면 누군가가 와서 물어보면 한번 자줄 테니 장례를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지 어차피 남편이 한두 번 죽은 것도 아니고 많은 이력이 있으니 소목은 많겠다 아장아장 고이 걸어 대로변을 건너가서 속옷이 보일듯 말듯 펄썩 앉아 본래 관서 여인이라 목소리는 좋아서 쓰러져가는 듯이 고굴하는데 이것이 죽은 서방 생각에 우는 것이 아니라 새 서방 흐리는 목이니 오죽 맛이 있으랴 한참 고굴하고 있는데 길을 가던 중이 다가왔다 중이 옥녀의 얼굴을 보고 정신줄을 반이나 높으니 소승문안들이여 옥녀가 길급 보고 못 들은 채 하고 계속 울며 오동의 봉없으니 오동의 봉없으니 오자기 지적이고 녹수의 원없으니 우리가 날아든다 애고애고 서른지고 중이 이 말을 들으니 절을 업신여기는 것은 알아들어 죽고 살기로 바짝바짝 달라들며 소승문안이여 소승문안이여 옥녀가 울음을 그치고 점잖게 꾸지지며 중이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이니 개행이 다를 텐데 덕막산중 숲속에서 여인에게 함부로 달려드니 참으로 괘씸하오 문화는 그만하고 갈 길이나 어서 가시오 중이 대답했다 그렇게 서럽게 우는 까닭이나 들어봅시다 옥녀가 대답했다 내 남편이 죽어 송장조차 험악하여 나 혼자는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혹시 담력있는 남자 맞나 죽은 남편 송장 치우고 나 혼자 수절은 할 수 없으니 송장 쳐준 그 사람과 부부되어 백년해로 하려하니 대사의 말씀대로 자비심이 있다면 단이가가 혈기있는 남자를 만나거든 이리로 보내주시오 그럼 우리 절에 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보내드리올까 송장만 쳐준다면 그 사람과 살토이니 중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중의 얼굴이 환해지며 그러면 됐소 그 송장 내가 치고 나와 살면 어떻겠소 옥녀는 눈물을 쓱 닦으며 아까 다 한 말이니 다시 물어볼 필요 있소 중은 조화라고 양갓 감투버섯 찢어버리고 공단 갚은 금관자는 주머니에 떼어놓고 장삼버섯끼로 묶어 어깨에 드러내고 옥녀는 앞을 서고 대사는 뒤에 서서 걸었다 그런데 이 중놈이 손장난을 하기 시작했다 옥녀의 등덜미에 손도 쑥 넣어보고 젖도 불끈 쥐어보고 허리 질끈 안아보고 손목 꽉 잡아보며 암만 해도 못 참겠네 우선 한 번 하고 가세 옥녀가 한마디 했다 밥비 먹으면 목이 매고 급히 더우면 쉬식나니 여러 해 줄인 색심 아무리 그러하나 죽은 남편 방에 두고 지금 그 짓을 해야겠소 다 되어가는 일을 그르치지 말고 마음 조금 진정하소 중놈이 대답했다 듣고 보니 그렇소 수박 같은 대가리를 뒤뚱뒤뚱 흔들면서 10년 공부 아마타불 참부처는 될 수 없지만 전생 현생 후생에 끊어지지 않는 깊은 부부가 돼 봅시다 시체가 있는 방이 어디요? 하고 묻자 옥녀가 가리키며 저 방에 있소만은 시체가 불끈 서서 죽어 생김새가 아주 험악하니 단단히 마음먹고 놀라지 마시오 이놈이 옥녀에게 혁기를 보이느라고 장담을 하는데 우리는 당체 겁이 없소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삼경에 구준비가 흩뿌릴 때도 무섭고 한기어리는 적적한 천안각에서 혼자 자는 사람이 바로 나요 서 있는 송장 정도야 조금도 염려할 것 없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속으로 진원을 하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송장을 힐끗 보자마자 고개를 푹 떨어뜨린다 두 손을 합장한 채 그 상태 그대로 열반해 버린 것이다 그때 옥녀가 강세 송장을 묶으려고 삼배와 하얀 한지 등을 챙겨 스님을 따라 뒤쫓아 들어가 보니 이렇게 어망할 수가 그렇게 호기로웠던 스님이 벌써 극락왕생 송장이 돼 버린 것이 아닌가 옥녀가 깜짝 놀라 발을 구르며 말하기를 에고 이것 웬일인가 송장 치려다가 송장 하나 또 생겼네 옥녀가 방문을 쾅 닫고 뜰 가운데로 나가 홀로 퍼져 앉아 분염을 하며 신세 타령하면서 운다 죽은 성장 서방까지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여보소 변서방아 어찌 그리 무정한가 우리 처음 만난 후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간신히 모은 돈 하던 잡기로 다 없애고 이제는 마음 잡고 살아볼까 했더니 멀쩡한 장승은 왜 뽑아다 쪼개서 부를 뗐나 49일 동안 병구화 날 때 내 간장이 다 녹았네 험악한 저 시체를 나 혼자 어찌 할 수 없어 대로변에 가는 중을 간신히 홀려 데려왔네 그런데 아직 이 몸을 그 중에게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 새를 못 참아서 강자를 하느라고 송장 치러 온 사람까지 저 죽음 시켰으니 이 일이 소문나면 어떤 인간들이 자네 송장을 치겠는가 송장만 쳐낸 후에는 자네 유언대로 수절할 테니 다시는 강자 하지 마소 애고 애고 내 신세야 이 치상을 니가 핥고 애절하게 우는데 뜻밖의 나무 탈을 쓰고 솟대 나무 꼭대기에서 재주를 부리는 초란이 한 놈이 달려온다 여보시오 날 보시오 구름 같은 집에 신선 같은 낙은에 왔어 퇴 옥 같은 입에 구슬 같은 말이 쑥쑥 나오 퇴 이게야 짓지 마라 낯은 왜 안 씻어서 눈곱이 다닥다닥 한 놈이 나를 보고 짓느냐 니 할애비 보고 지져라 에이 돼 왕검이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 말은 잘한다 이런 야단이 없다 옥려가 살펴보니 담비 봉거지 털로 만든 모자를 쓰고 통장구에 척없는 누비 조고리 때 묻은 붉은 전대를 제멋으로 어깨에 띄고 조개장단 주머니에 주황실로 만든 매듭 초록 낙능삼지 차고 청삼승허리띠에 보성코를 길게 빼어 오메장 짚신에다 푸른 헝겊 들체매고 오십개 살 늘어진 부채 송화색 수건 달아 덜미에 비슷하게 꽂고 앞뒤 꼭지 뚱 내민 놈이 압살 없는 헌망건에 자개관자 붉게 달아 당줄에 짓눌러 쓰고 굵은 무명 볼통선을 감추려고 한삼무로 발에 축 처지고 몸집은 지푸로 만든 동이 같고 배통은 물항아리 같으며 도리도리한 두 눈구멍 납작한 컵마루의 주석증을 총총히 받고 곳곳이 샌 수염을 양편으로 펄렁펄렁이며 반백이 넘은 놈이 목소리는 높고 크다 이놈이 비지 땀을 배옷에 씻으면서 헛기침 한 번 뱉으면서 말한다 초라니가 한소리 한다 예, 오너라 가너라 하너라니 우리 집 마너라가 아시마님 전에 문안 올리라는데 아홉 고장이 평안 아홉 고장이 이구시팔 열여덟 고장이 낱낱이 전하라 하옵디다 옥녀가 이를 보고 기가 막혀 초라니에게 한마디 했다 중매쟁이는 한마디면 그만 풍수는 두마디면 그만인 거요 아무리 초라니라 해도 어찌 그리 방정맞소 남편 주거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마당에 장구소리가 될 법이나 하오 예, 초상이 났으면 중복막이나 오기물림이 죽으니 넋이 좋게 되기를 비는 구시오 무당굿 열두 거리 중 여덟 번째 답귀 잡신을 내 솜씨로 없애드리지오 정월 2월 드는 액은 3월 3일 막아내고 4월 드는 액은 6월 유두에 막아내고 7, 8월 드는 액은 9월 9일 막아내고 10월 동지 드는 액은 마벌나비를 막아내고 매월 매일 드는 액은 초라니 장구로 막아내세 동영칠 돌이판에 살이나 몇 대 내어놓고 명실과 명전이며 귀가진 저고리를 아끼지 마시고 어서 어서 내어놓소 여보시오 이 초라니 양반 집집 돌아다니면 반겨 맞아 오라는데 있었소 빨리 나가시오 그래 남들이 내 뒤꼭지를 팍 지르면서 빈잔하고 악담하는 것을 재미로 알고 다니는 나요 당신이 멍둥이로 나를 친다 해도 못 나가겠어 박살을 낸다 해도 당연히 못 나가지 하고 억지를 마구 쓴다 남편 죽고 초상 치룰 일 생각하면 앞이 막막한데 초라니까지 방종을 떠니 복귀가 올랐다 옥녀가 대답한다 지금 내 형편에 남편까지 서서 죽은 송장이라 치울 사람 없어 어째야 할지 망연자실한데 당신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소 옥녀의 뱃속에서 부하가 치밀었다 그러나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눈이라도 모는 것이 상책이지만 어찌 그럴 수도 없다 헌데 이놈은 옥녀 말은 들은 채만 채 하는데 과객질에 이 꼴이 난 놈이 어찌 그 말 한마디에 그만두랴 그러나 순간 초라니가 그 소리를 안아듣고 좋아라고 장구를 두드리며 또 방종을 떤다 죽었다 사망이다 돌아갔다 사망이다 발뿌리가 사망이다 불어왔다 불어왔다 좋은 바람 불어왔다 재수있네 재수있네 흰고리는 재수있네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석 코가 복이 있네 어젯밤 꿈 너무 좋아 이상하다 생각했다니 이댕 문전 찾아오니 주인 사망 터졌구나 신사년 괴질통에 험악하게 죽은 송장 내 손으로 다 치웠으니 이 정도 서서 죽은 송장은 누워서 떡 먹기라 여보소 마누라 품상 먼저 정하시오 옥녀가 보니 그래도 초라니 하는 품새가 귀엽기도 하다 지금껏 게으른 강쇠에게 간장이 다 녹다가 초라니의 거동을 보니 부지런하기가 비할 데 없다 개입발에서 상아 나오겠냐만은 그래 니 꼴리는 대로 해봐라 산중에서 생선 먹고 보리꼬개에서 쌀밥 먹을 상이로구나 이는 정령 아니 굶겠구나 생각하고 대답하는데 가난한 내 형세에 돈 없고 곡식도 없으니 치상을 잘 치러주면 당신을 따라 부부가 돼 살아주겠어 초라니가 또 덤벙거리면서 얼씨구나 멋있구나 절씨구나 좋으시고 맛속 있는 오입장이 일생미인 만났구나 송장은 어디 있어 내 솜씨로 쳐낼 테니 옥녀가 얼른 방문 열어주니 초라니 거동 좀 봐라 강쇠 시신이 있는 방문 앞에 서더니 몸 단속을 매우 정갈하게 한다 장고끈을 졸라매고 장고채 잡은 손에 힘을 단단히 준다 험악한 저 송장을 제 고사로 눕히려고 부지런히 서둔다 여보소 저 송장아 이내 고사 들어보소 어행정기로 생긴 사람 너 속 안에 죽어지면 홀령은 귀신되고 신체는 송장되는 것이 당연 이치인데 무슨 원통스런 하니 아직 남아 홀령이 안 떠나고 송장으로 뻣뻣이 섰노 이내 고사 들어보면 자네 원통 다 풀리리 살았을 때 이승이여 죽어지면 저승이라 세상만 샀던 구름에 처자 어찌 따라갈까 폐파은수 꽃죽음 자세히 보니 옛사람의 탄식일세 그런데 갑자기 부드럽게 돌아가던 초란이의 장고체가 굳어지면서 이젠 장고 소리마저 꽁꽁꽁 한다 초란이 거동 좀 보소 금세 초란이의 목이 축 처진다 그렇게 날색에 놀던 몸이 이리저리 뒤틀리고 등에는 줄줄 땀이 흐른다 갑분숨이 어깨춤의 턱에 채이고 한 다리는 오금이 절인다 턱 밑에 장고 옮고는 망종에서는 한 마디 말도 못한다 그러다가 장고를 꽁치며 굳어져 죽어 나자빠진다 초란이 방정 떨다가 숨이 넘어간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은 들었어도 지 목숨까지 잡아간 놈은 이제 처음 본다 옥뇨가 이를 보고 어이없어 깜짝 놀라 손바닥을 딱딱 치며 또 죽었네 또 죽었어 방정맞은 저 초란이 자발 없이 덤벙이다 허망하게 되져버렸네 아이고 재수 더럽네 더러워 고단한 이한 몸이 새송장을 어찌할꼬 옥뇨가 못 피우는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먼 산을 멍청이 보고 앉아있는데 함양 오일장이 파했는지 흑산도 바시가 끝났는지 무수한 장돌 배기들이 왁자지껄 짓거리며 들어온다 뒤이어 풍각장이 한 패가 오는데 그중에 앞선 가객이 다 떨어진 통용갓에 벌이 줄 메어 쓰고 소매 없는 배중치마 권생원한테 얻어 있고 세목동어 때 묻은 건 모동지한테 얻어 있고 안쪽만 남은 누비저고리는 신선달게 얻어 있고 다 떨어진 전등거리 성선달게 얻어 있고 부채를 부치되 뒤에 오는 놈만 시원하도록 펄럭거리면서 들어와서 말하는데 말시는 서울말에 충청도 군강 이쪽이 섞인 어투였다 이놈들 들어오는 골이 마치 썩은 고기에 쇠파리 깨듯 꾸역꾸역이다 어찌 굶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까 마치 줄잉개가 귓간 넘겨다보듯 말한다 여보시오 이 마누라 댁 송장이 귀신부터 치워줄 사람 없다는데 내가 치워주면 나하고 살겠소? 무슨 재주라도 지니셨소? 예 나는 소리꾼 명창가객이오 그럼 송선달을 아시오? 예 그게 내 제자요 그럼 신선달도 아시오? 예 둘째 제자지요 세상 사람 하는 말이 목다는 화중왕이여 송선달은 창가왕으로 그 위에 윗수 없다는데 그 사람들의 선생이 되신다면 당신의 목소리 재주는 노래하는 사람 중에 으뜸인가 보 남들이 다들 그렇다고 수근수근 한답디다 노루 때려잡은 막대기 석삼면 우려먹는다고 자기 자랑이 한창이다 5년 전 봉평장에서 촌사람 하나가 아이고 정말 잘한다고 하고 지켜준 것을 이제껏 울겨 먹고 있다 그 뒤에 빡빡 얼은 얼굴에 가막에 눈이 먼 소경 퉁소쟁이가 퉁소를 손에 쥐고 온다 차림을 보니 강경장 농마 흐뭇 뻣뻣하게 불을 먹여 초록 실띠를 둘렀다 다음에 오는 놈은 지팡이 막대를 잡은 열대쌀 거의 대나이 놈으로 굵은 무명헛 고의 길목 신고 모시행전 홍일광 단둥근 주머니에 갈매 창옷 송화색 동정 채털 같은 노랑머리 밀기름칠 이마 제오 공단 댕기 벗겠다고 검무출 칼 가졌다 뒤따르는 가야금 타는 놈은 삐쩍 마른 중 늙은이로 피골이 상접한데 목소리는 토질먹은 기침 소리 같고 광새 치는 소리 같은데 얼마를 깎지 않았는지 긴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꽉 끼었고 빈대 코에 코 고우시 입술을 모두 덮은 데다 똥 메모자 대각근에 가야금을 메웠다 경상도 경주도 그 시절에 난 것이라 복판이 조미먹고 토막난 열두줄을 망건당줄에 이어 매고 쥐똥나무 괴를 고여 주석고리 끈을 달아 웬 어깨에 불러맸다 북치는 놈 맵시를 좀 보자 엄지로기 총각 놈이 여드름과 개기름이 용천뱅이 초 잡은 듯 짧은 머리 길겠다고 날씨기로 늙은 놈이 책바퀴 열두 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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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이어 노후 높이로 북을 매 제기 제껴 끈을 달아 양 어깨에 둘러매고 건들거리며 들어오는데 그놈들 모두 내가 해결하지 하고 장담을 서로 한다 송장이 어디 있소 그까짓 거 쳐내는 것이야 앉아서 똥 누기는 발월이나 시제 옥녀가 말한다 그렇게 장담하다 실없이 죽은 사람 몇이 된 줄 모르겠소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시오 내 노래 한 곡 조면 귀신도 울고 가오 곧이여 퉁소쟁이가 하는 말이 내 퉁소 부는 소리는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슬픈 소리 제일이고 가을 계명산 깊은 달밤에 장자방의 국조로다 팔천 제자 흩어질 때 우미이는 목지르고 항우 장사도 울었거늘 제까짓 송장이야 동지서 딸 불가가지이지 이때 북 치는 놈이 내 다룬다 내 솜씨로 북을 치면 전단이 떼놈 칠 때 같고 전쟁터에 우뚝 서서 북 두드리는 소리 같소 장익덕이 고성현 관공의 용맹 보고 북 세 번 치던 소리와 흡사하니 제 아무리 험한 송장이라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패길 수 있나 여보시오 슬퍼하지 마시오 이 소년 휘두르는 칼로 말할 것 같으면 단칼에 백만 명이 죽는데 홍문현 큰 모임에 항장에 날린 칼도 나를 당할 수 없고 양서희와 전쟁 중에 심오연의 추던 춤도 내게 비하지 못할 테니 송장치기 두 마리 쏘 송장 방이 어디 있소 말만 하시오 구운몽은 조선 후기의 산림학자 이제의 상강지에서 조성이 지극했던 서포 김만중이 모친을 위로하기 위해 구운몽을 지었다라고 밝혔다 구운몽은 1687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에 작자가 선천 유배지에서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한문본과 한글본이 모두 전하는데 어느 쪽이 앞선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내용은 당나라 때 천축으로부터 육관대사라는 고승이 중국에 와서 큰 절을 세우고 제자를 모아 불도를 강론한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가 성진이었다 어느 날 성진은 대사의 심부름으로 용궁에 가게 되는데 용왕의 융숭한 대점을 받고 술을 몇 잔 마시고 돌아온다 한편 선녀 위진군은 팔선녀를 대사에게 보내 약간의 보물을 선사한다 길 중간에서 팔선녀와 성진이 만나게 되어 서로 희롱하다 돌아온다 절에 돌아온 성진은 선녀들을 그리워하며 속세의 부귀용화만 생각한다 그는 죄를 얻어 지옥에 떨어지고 다시 인간 세상에 환생해 양서유가 된다 한편 팔선녀도 같은 죄로 지옥에 떨어졌다가 각각 다시 세상에 환생한다 양서유는 차례로 그들 여덟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된다 드디어 벼슬은 승상에 이르고 두 부인과 여섯 낭자를 거느린 양서유의 화려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은 유수와 같다 이제는 승상의 벼슬에서도 물러나 한가위 여생을 즐기던 양서유는 어느 가을날 두 부인과 여섯 낭자를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문득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이때 한 노승을 만난다 때마침 찾아온 어느 고승에게 불도에 귀할 뜻이 있음을 말하자 그 도승은 쾌히 승낙하고 짚고 온 지팡이로 난간을 두드린다 그러자 모든 것이 온대간대 없이 사라지고 손에 백팔 염주를 들고 있고 가칠가칠한 중의 머리를 한 자기 자신 뿐이었다 당황한 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귀영화는 하룻밤 꿈이었고 자기는 분명히 연하도량의 성진이었다 꿈을 깬 성진은 황망히 대사 앞에 뛰어가 엎드린다 팔선녀도 이어 들어와 제자 대기를 청한다 후의 대사는 돌을 성진에게 물려주고 천축으로 돌아간다 팔선녀는 성진이 앞에서 계속 돌을 닦아 후의 아홉 사람은 모두 극락세계로 갔다고 한다 강세 죽은 자리에 모인 장돌배기놈들이 제각기 제주를 자랑하니 옥료가 생각하기를 모인 사람들이 여럿이여 각자 제주가 저만하니 송장 선호 치워내기는 염려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돈 내기로 주면 달이 부러질까 무섭고 날 일러주면 사배에 불이 내릴까 겁난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저 손님네들 송장을 먼저 보면 아마도 기가 막힐 테니 시체가 있는 방문을 닫아놓고 저기 퇴마루에 쭉 늘어 앉아 각각 자기 제주 자랑을 하면 멋있고 풍류하는 송장이라 감동해 들어 누울 것이여 누거든 그때 묶어내기 쉬울 테니 그러면 어떻겠소 좋소 그러는 게 좋겠소 굿집에 악기장이 모습으로 모인 사람들이 마루에 늘어 앉자 칼춤 추는 놈이 일어서서 여밀락 신방곡을 부르며 한참 재미있게 노는데 송장이 있는 방에서 찬 바람이 스르르 일어나면서 쌍창문이 저절로 열린다 이 바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온몸에 소름이 오싹해진다 이어서 쏟아지는 독한 냄새가 곧 찌르니 열린 문으로 송장을 먼저 본 사람들은 그저 놀라 제 스스로 다 죽는다 그 다음 가객이 왕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 노래를 하는데 부르는 게 초항가다 오늘날 영웅 장사들아 초안 승부 들어보소 뛰어난 힘 부지럽고 민심 순응 으뜸일세 한나라 폐공이 십만대병 거느리고 구리산밑 십사면에 대진을 둘러친 후 초패왕을 잡으려 할 때 거리마다 말탄병사 산마루마다 복병이라 하면서 부채를 쫙 펼치는데 하던 짓도 멍석 표준이 앉는다고 그 순간 숨이 딸각하고 멎는다 이어서 가야금 타는 사람이 짝 타령을 타는데 황성의 황성의 허조벽사 노려 고목은 진입 창호온이라 하던 이태백으로 한짝 삼년정리 관사 노려 만국병전 초목풍이라 하던 부자미로 한짝 하더니 그만 내쉬는 숨이 바로 식어버린다 열 가지 재주 가진 놈 전혀 꼬리가 신통치 않다고 재주는 좋은데 별실이 없다 얼마 동안 씻지 않았던지 북치던 늙은 총각의 손은 뻣뻣해져 다시 치는 소리가 없고 칼춤 추던 어린아이는 오도 가도 못하고 선자리에서 움쩍 달상 못한 채 서 있다 잉어가 기자 망둥어도 뛴다고 재혁신껏 퉁소 불던 얼근 봉사는 송장 낯을 못 봤으므로 자기가 죽을 차례지만 죽지 않았다 봉사가 멀어버린 눈을 번뜩이며 새 타령 조곡을 퉁소로 불며 춤 장단에 맞추는데 무서운 기운이 왈칵 들고 소름이 끼치면서 독한 내가 코 속을 콱 지르니 숨을 내뱉는 힘이 점점 사그라들어 그만 스스로 넘어진다 곧 참아는 나비 거미줄에 잡혀 죽더라 옥면은 기가 막혀 울음이 안 나온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또 사지에 힘이 쭉 빠져 나른해진다 송장 치러 온 놈들이 오기만 하면 다 죽어 나자빠진다 새 똥에 미끄러지고 개똥에 코 박혔다 글 못하는 선비의 활 못 쏘는 한량이라더니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주책 없는 놈 장날 말 지고 간다더니 뭔가 한숲에 푸는가 했더니 모두가 송장이다 어장이 안되려니까 해파리만 한 그물이다 복 없는 봉사는 괴문을 배워도 개전머리하는 놈도 없다더니 이것들 시체를 앉은 채로 여기다 뒀다가는 어떤 사람이 와서 보아도 놀라 도망갈 것 같다 코비의 인삼 계란의 유골이여 기침의 재채기에다 하품의 딸국질 엎친 데 덮치기에 자친데 뒤치는 격이다 어장이 안되려니까 해파리만 들끓는다 어쩔 수 없이 시체 모두를 방안에다 감추려고 하나씩 고이하나 봉사편 두 벽 밑에 차례로 앉혀 놓으니 앉은 것은 명부전에 들어온 염라대왕 모습이다 사람죽은 초상찜이라 상자를 써서 대문 앞에 거는데 시체가 여덟이니 팔상전이다 재수없는 여는 재가를 해도 고자 서방이여 복없는 장림은 점을 배워도 곡불 앓는 놈조차 없다고 한다 옥녀가 기가 막혀 시체가 있는 방문을 닫고 대문간에 기대서서 대로변을 바라보면서 장 썩고 옥문된 면 여기 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맛있는 곰방대 하나를 물고 권생원 비슷하게 지나간다 이를 본 옥녀는 급하게 그를 부른다 이보시오 가는 손님 지금이 어느 때요 하사월 초파일에 남쪽 제비 펄펄 날아드는데 해 저물어 어둔 산길 따라 어딜 그리 가시오 나그네가 말이 없자 또 녹두리를 한다 그때 산 새 철봉거지를 넓은 끈으로 졸라매고 마감옥채를 등떨 위에 꽂고 떼 묻은 고이적삼 육승포와 엉골전대를 허리에 잡아매고 발감길을 곱게 해서 짚신을 둘러맨 키는 장승같고 낯은 징짝같고 눈은 화등잔만 하고 코는 매주똥이 입은 싸전장대 발은 동작이 거르섭만 한 놈이 오는데 초란이 팔 안 썼어도 천생말뜨기 모습 그대로다 마치 말대가리를 설 삶아 놓은 것 같다 그 놈이 여인을 한번 훑어보고는 이거 알 먹고 꼭 먹고 둥지 가지고 불때는 일 생기겠다 하면서 짐을 흘린다 황소 불알 떨어지기 바라고 장짝 짐지고 다녔던 모양이다 남의 옥은 크다니까 말뚝 갖고 덤비고 양반 못된 것이 장에 가서 허룡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큰소리로 묻는다 이런 지밀 이런 지밀얼 당신이 남군 송장 치워주면 둘이 같이 살자고 하는 마누라요 그러하오 옥녀가 간신히 대답한다 그 지밀얼 송장이 어떻게 죽었단 말이오 이놈이 입만 벌리면 입에 욕이 붙었다 평소 빌어먹은 놈이 입이라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욕짓거리 하다가는 어느 시럽의 아들놈이 동냥 밥이라도 주겠는가 이놈은 원래 개집 타기를 누운 소타듯 하던 놈이다 이놈이 곧 불끈 일어서서 두 주먹 불끈 쥐고 곧바로 웃으면서 누구를 콱 치려고 두 다리 벗디디고 누구를 탁 차려고 두 눈을 딱 부릅떠소 에게 그것이 용천병이 들었다면 그도 그렇겠지 그래도 줬소 집에 갈 게 있어? 예 있어 그 놈의 눈구멍을 내가 안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웃 눈꺼풀을 긁어 덮을 테니 마누라는 밖에 서서 갈퀴가 눈꺼풀에 닿거든 됐다고 말하시오 미련이 단벼락 뚫는다고 이놈이 갈퀴 들고 시체방에 들어갔어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갈퀴를 들어 강세 송장의 눈에 대고 닿았어? 조금 올리시오 닿았어? 조금 내리시오 닿았어? 이젠 됐소 딱 잡아 긁었는데 반풍수 집안 망치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손이 조금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래 눈꺼풀을 긁어버렸다 그러자 문둥이 죽이고 살인낸다더니 눈알이 툭 붉어져 앙하고 호랑이 눈알 같이 튀어나온다 가만히 쳐다보던 이놈이 깜짝 놀라 갈퀴를 내버리고 바로 뛰어 도망가는데 그 모양이 마치 그물에 갇힌 숭어띠듯 선물맞은 호랑이 내달리듯 낯거리하다 들킨 놈처럼 그냥 들고 쬐는 것이다 사람은 급하면 변절을 하고 개는 급하면 밤을 뛰어넘는다 소나기는 쏟아지고 똥은 마렵고 허리띠는 옹치고 꼴짐은 넘어가고 소가 콩밭으로 뛰는 꼴이다 옹녀가 깜짝 놀라 황급히 급히 쫓아가며 여보시오 저 손님네 말씀이나 하고 가오 그놈이 손을 휘저으며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 돌아가오 나 돌아가오 옛말에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 곳이 상책이라 했소 나 돌아가겠소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기계는 어디로 갔는가? 그래도 여인이 계속 부른다 송장 치우라고는 안 할 테니 말만 잠깐 듣고 가시오 꽃 같은 저 미인이 옥 같은 목소리로 따라오며 간청하니 오익게나 한 놈이라 어찌할 수가 없다 돌아서서 묻는다 옹녀가 하는 말이 길가에서 남녀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니 우선 내 집으로 들어가 딴 방에서 잠이나 내가 이토록 외롭고 쓸쓸하니 밤에 말벗이나 하다 가시오 그래도 반반한 여인이 사정사정하는데 그냥 갈 놈 어디 있을까 그놈이 그 말을 듣고 좋소 그리 합시다 허락하고는 여인의 손목 잡고 정담을 나누며 보러 오는데 여인이 자세히 묻는다 어디 사시고 성함은 누구신데 어디로 가시다가 내 집을 어찌 알고 이렇게 오셨어 저놈이 대답하는데 네 그만 송장 이를 염려 다시 그리 그리 라 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오.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오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 같은 미인을 보면 정이 생겼다가도 방 안에 있는 저 송장을 보면 있던 정도 떨어지오. 말썸씨 좋은 옥려가 슬쩍 번들인다. 죽은 제갈공명이 산중다를 도망시켰다는 말과 죽은 황진이가 산임재를 잡았다고 하는 말을 옛글로만 들었더니 저렇게 풍채 좋은 사람이 그래 송장에게 쫓겨 도망간단 말이오. 그래가지고 어디 남자 행세할 수 있겠소. 요강 뚜껑으로 물을 떠먹은 것 같이 일처리를 그렇게 하면 어쩌란 말이오. 불쌍한 이내 신세 버리고 가신다면 그 고통 못 참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텐데 당신은 불쌍하지도 않으시오. 날 살려주시오. 날 살려주시오. 한양 남군날 살려주시오. 만일 꼭 가려고 한다면 나를 먼저 죽이고 가시오. 옥려가 한 말은 원래 사제갈추생중다란 말이다. 이 말은 죽은 제갈공명이 산중다를 달아나게 했다는 뜻이다. 후한 말의 일이다. 234년 기산에서는 총나라 제갈공명과 위에 사마중달의 결전이 벌어졌다. 제갈공명 못지않게 지장이었던 사마중달은 촉의 군대가 원정을 왔기 때문에 보급로가 멀어 지구전으로 끌고 가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끈다. 이에 대해 제갈공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잡아 위나라 군대를 단번에 쳐부수려고 벼르고 있었다. 제갈공명은 위수 남쪽 오장원의 진지를 옮겨놓고 사마중달을 개헌해 경멸해버릴 계획을 세운다. 그때 공명은 중달에 하는 짓이 사내답지 못하다고 비난해 약을 올려 격분한 중달이 싸움을 시작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사자를 보내 공명의 봉퇴를 살피는데 중달에 사시는 뜻밖에도 태연히 공명의 식사와 건강에 대해서만 묻는다. 공명 측에서는 사자에게 공명은 쉬지 않고 일하며 기니는 아주 조금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말했다. 사자가 돌아온 후 중달은 공명이 그런 경무를 보면서 그렇게 먹는다면 아무래도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해 8월, 가을이 깊어갈 때 중달은 어느 날 큰 별 하나가 고리를 길게 끌며 하늘을 달리더니 촉군의 진지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중달은 무릎을 쳤다. 공명이 죽었다거나 최소한 큰 불행이 닥친 징조가 분명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중달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총공세를 감행할 준비를 갖추도록 명의했다. 그때 공명은 정말로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다. 공명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 계책을 지시했다. 그것은 나무를 깎아서 자기와 똑같은 목상을 만들어 수레에 싣고 마치 자기가 진두지위를 하는 듯이 보이면서 퇴각하라는 것이었다. 이 지시를 마치고 공명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 중달은 대군을 몰아 촉의 진지로 쳐들어갔으나 진지 안이 평온한 것을 보고 잠시 몸짓했다. 척후병을 보내 염탐을 해보니 촉군은 후퇴 준비를 은밀히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때가 왔다고 생각한 중달은 그야말로 칠풍같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갔다. 그러나 촉의 진지에 뛰어들어보니 뜻밖에도 진지는 텅 비어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퇴각하고 있을 촉군을 뒤쫓기 위해 달렸다. 그런데 순간 불현듯이 앞산 그늘에서 촉군의 깃발이 무수히 흔들리며 나타나더니 천지를 진동하는 북소리와 함께 촉군이 뛰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얼른 보니 번쩍이는 술에 위에서 촉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공명이 아닌가. 뜻밖에도 사기충천에서 노도같이 덤벼드는 촉군과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공명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데에 중달은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달은 곧 촉군을 뒤쫓기를 포기하고 달아나고 말았다. 이를 본 당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죽은 제갈공명이 산중달을 쫓았다고 하면서 사후에도 빛나는 제갈공명의 지혜와 용맹을 찬양하고 겁많은 중달을 비웃었다. 또 죽은 황진이가 산임재를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의 연유는 바로 이렇다. 평소 황진이를 존경하고 사모했던 임재가 황진이의 무덤가에 술잔을 올리며 시저 한술을 읊는다. 사실 황진이는 임재보다 십여세가 위협고 살아서는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다.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가 누웠는가? 홍안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가?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이를 슬퍼하노라. 당시 임재는 조정의 관리였다. 이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관직에 있는 자가 천안 기생의 무덤에 술을 부었다고 해서 관직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죽은 황진이가 산임재를 잡았다는 말이 생긴 것이다. 옥녀가 대뜨기의 허리를 질끈 안고 눈물을 흘리며 온갖 어리광에 백만 교태를 다 부린다. 서방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제 버릇 개줄까? 온통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다. 울지 마오. 울지 말아요. 안 가오. 아니 가오. 죽으면 내가 죽지. 당신까지 죽게 하겠소. 사내놈이라면 모름지기 의리는 태산 같고 죽음은 깃털 같아야 하는 법이다. 대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한참 생각하다가 말하는데 혹시 집에 떡매 있소? 호랑이 본 여편 내 문구멍 틀어막듯 떡매 가지고 되겠소 하면서 떡매는 못하게요. 싸움이라는 건 차라리 지혜로 싸우는 것이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소. 옥려가 떡매를 내주니 대뜸 둘러매고 집 뒤로 돌아가서 주예가 진비 치듯 경포가 한관 치듯 뒷벽을 쾅쾅 치니 벽이 무너지고 이 무너진 벽에 강세 송장이 치어 덜폭하고 넘어진다. 대뜨기가 좋아라 하면서 땀을 씻으며 호기스럽게 쟤깐 놈이 감이 어디라고? 옥려는 대뜨기가 땀을 흘리자 부채질을 해준다. 대뜨기가 넘어진 송장을 묶어내려 하는데 아무리 장사기로 서니 송장 여덟을 간신히 묶기는 했어도 짊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근처 마을에 내려가 삿군을 얻으려고 하는데 마침 각설잎에 셋이 몰려온다. 원머리를 다 둥쳐매고 옆에 약간 남은 털로 감이 상토 어깨에서 이마에 촉 붙인 모양새다. 이놈들은 영남의 창떨림이라 영남장만 돌아다닌 놈들이다. 떠르르 돌아왔소. 각설이라 멱설이라. 동설이를 짊어지고. 뚤뚤몰아 장타령 안경. 주관 경주장. 상복 입은 상주장. 이술 잡수 진주장. 관민 서로 분수 맞는 성주장. 이랴 제처 마산장. 헐적 뛰어노니 놀이골장. 명태 옆에 대구장. 순시 앞에 청도장. 한 놈은 옆에 서서 입장구 낑낑치고 다른 한 놈은 옆에 서서 살만 남은 헌 부채로 제 뒤 꼭지를 탁탁 치며 두 다리를 비스듬히 하고 허리직 고개짓을 해댄다. 잘한다. 잘한다. 초당 짓고 한 공부냐. 실수 없이 잘도 한다. 동산먹고 한 공부냐. 기운처게 잘도 한다. 목구멍에 불을 켰나. 헌하게도 잘한다. 백가죽도 두껍다. 끝이 없이 나온다. 내가 저리 잘할 때 내 선생은 할 말 있나? 내 선생이 나로구나. 잘한다. 잘도 한다. 대목장의 몫일라. 조금 쉬었다 더 하거라. 잘한다. 잘도 한다. 너 못하면 내가 하마. 옥려가 묻는 말이. 목소리는 명창이나 우리 집에 송장이 많아. 지금 묶어내려 하니 함께 묶어내주면 삭스를 충분히 줄 테니 어찌 생각 없소. 저놈들 하는 말이. 송장을 쳐내면 천상의 선녀 같은 여인하고 살 수 있다게. 집신짝대에 붙이고 불알에서 요령소리 나도록 했어. 애써 쫓아왔더니 벌써 남의 손에 떼었구나. 어차피 이곳에 왔으니 송장이나 지고 가겠소. 송장 하나의 삭시. 단냥 술, 밥, 고기는 별도이니 잘 먹여주시오. 여인이 허락하니 네 사람이 송장을 치우는데 한 등짐에 두 놈씩 공석으로 곱게 싸서 새 중마다 태줄로 단단히 얽은 후에 지프로 밥을 싸서 새끼로 꽁꽁 묶고 새벽달 지기 전에 네놈이 짊어지고 길을 나선다. 여인이 뒤를 따라 북망산을 찾아가는데 이놈들이 목소리를 모아 오하성, 오하성 소리친다. 목소리 또한 어울러 행색이 처량하다. 어이가리 연방군은 어디 가고 담뱃불만 밝았으며 행자국비 어디 가고 두견이만 슬피우노. 명정, 홍포 어디 가고 작대기만 짚었으며 앙장휘장 어디 가고 헌 공석을 덮었는고. 장강틀은 어디 가고 지게송장 되었으며 상재복인 어디 가고 미인 혼자 따르는고. 북망산이 어떻게 해 만고영웅 다 가시노 진시왕의 여산무덤 한무제의 무릉이며 초패왕의 곡성무덤 위태조의 장수총무덤이 다 모두 북망이니 생각하면 가소롭다. 너 죽어도 이 길이여 나 죽어도 이 길이라. 북망산천 돌아들 때 어욱세 더욱세 떡갈나무 가랑잎 잔 빗방울 큰 빗방울 소소리 바람 뒤섞여 으르렁 씨르렁 슬피 불 때 어느 벗님 찾아오리. 주부도 유령 분상토요. 금인이 경종이라. 실릉 분상점도 허나 북이 죽어지면 어디 있나. 지고 가는 여덟 분이 모두 다 호걸이라. 기주탐색 술을 즐기고 여색에 빠짐. 풍류가금 청노화방 어찌 있고 황천 북망도라 가노. 한참을 지고 가니 무겁기도 해서 길가 언덕을 보니 실자리 아주 좋다. 내 놈이 함께 쉬어가려고 지게 머리를 서로 대 일자로 세우고 어깨를 빼려 하는데 그만 땅하고 송장하고 짐꾼이 서로 꽉 붙어버렸다. 10년 과부가 고자 영감 만난다더니 아니 학질 벼랑미리다. 이 말은 학질은 놀래키면 떨어진다는 말을 누가 듣고 학질 걸린 아이를 벼랑에서 겁을 주는데 잘못해서 떨어뜨려버렸다. 그래서 학질은커녕 아이까지 죽고 말았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내 사람이 어찌 할 수도 없어 서로 보며 통곡한다. 에고 에고 어찌할꼬. 억새풀에 약물 배였네. 천계지벽 한 년 후에 이런 병개 또 있을까. 한 번 앉은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으니 그림 가운데 사람인가. 법당의 부처인가. 에고 에고 서른지고.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때 많은 우리인데 이를 어찌하려는가. 댑뜨기 자네 역시 그 신세가 말하니네. 고향에는 언제 가고. 각설이 우리 사정 대목장을 어찌할꼬. 에고 에고 서른지고. 여보시오 저 여인네. 이게 다 니 탓이요.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벼락은 내가 맞아라 하고. 군만 보고 앉았으니. 그런 인심 있는가. 주인 송장. 손님 송장이 여인 말은 들을테니. 빌기나 좀 하여보소. 복녀가 빌기 시작한다. 여보시오 변서방아. 이것이 웬일인가. 험악하게 죽은 송장 방 안에서 썩을 것을 이 네 사람 공덕으로 염습한 후 짊어졌소. 가만히 누웠으면 명당자리 깊이 파서 그 신체를 묻어줄 건데 아이 뵐 때 더 굳으면 날 때도 더 굳다고 갈수록 이 무슨 병괘여. 이래가지고 어찌 사람이 살겠는가. 집에서 하던 변은 우리끼리 봤다 해도 이런 대로 변 이 우세를 도대체 어찌 앓고. 날이 점점 밝아오네. 어서 급히 떨어지소. 안장을 한 연후에 수절시묘하여 줌새. 댑트기가 다시 한 번 간절히 말하는데. 내가 저 여인의 심화 귀만 만졌어도 가죽 벗긴 송아지 새끼여. 우리가 없었으면 어찌 발상이라도 했을 것 같소. 옹녀가 계속 피는데. 대사 초라니. 풍강님. 내 다 각기 제맛에 겨워. 이 지경이 됐는데 무슨 원수를 갚는다고 이 우세를 시키는가. 청산에 안장할 때 학원 시간 늦어지니 어서 급히 떨어지소. 아무리 애거래도 곰짝도 하지 않는다. 날이 훤히 새자 댑트기가 내다 만이면 내 새뿔 부러지겠냐 하면서 하는 말이. 배고파 살 수 없네. 여인은 바가지 들고 동네로 다니면서 밥을 많이 얻어다가 우리들이 먹게 하고 오는 길에 집투어 묶음 얻어오소. 집은 못하게. 몇 해가 걸리든지 목숨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으니 비 오면 상투 덮을 주절이나 틀어두려고 하네. 한 대 앉아서 응달 걱정한다. 그러나 퇴지는 연이 밑구멍 가리겠냐. 구걸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옥녀가 그저 대뜩이 말을 따라 아랫마을로 내려간다. 옥녀를 보낸 후에 송장짐진놈들이 각각 자신의 서롬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 앉은 것이 참의 원두막 근처인데 아직 원두막은 짓기 전이다. 바딘자 음생원이 집에서 잠을 자고 반일보로 새벽 일찍 나온다. 음생원이 먼지 낀 낡은 관을 돋단듯이 높이 쓰고 진동 좁고 댄기탄 저고리와 소매 좁은 소창에 굽다다른 나막신에 긴 담뱃대 가운데를 움켜쥐고 문에 물을 트거나 막을 때 쓰는 긴 대살보를 짓고 오다가 자기네 참의 반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쫓아오면서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소리친다. 아니 네 이놈들 웬 놈들이냐? 참의 원두막 3년이면 친정엄마도 몰라본다고 혹시나 꽁으로 참해달라는 놈들인가 싶어 화를 내며 묻는다. 우리는 담배 장사요. 그 담배 맛 좋으냐? 전북 정주군 상관에서 생산되는 담배로 십상 좋은 상관 줘요. 한 대 떼어 맛 좀 보자. 와서 떼어 잡수시오. 움생원은 제 것 아니면 남의 반머리 개똥도 안 줍던 사람이다. 그런데 까마귀가 어디 싫탈까? 사내가 개집 마달까? 망신살이 뻗치면 제 아비 함자도 생각이 안 난다고 남이 자기를 속이리라 생각하지 않은 움생원이 담배 욕심이 잔뜩 나서 곧바로 달려들어 손을 쑥 놓으니 독한 내가 코 쑤시면서 손이 딱 붙어버린다. 대찐 묻은 뱀 대가리 불붙은 개 대가리다. 원래 국노루 있으면 향내 나고 똥팔이 있으면 구린내 나는 법이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기 마련이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움생원이 깜짝 놀라 말하는데 네 이놈 이게 웬일인고? 댑뜨기가 웃으면서 대묻는데 왜? 어떻게 된 것이오? 괘씸한 놈 못된 버릇이구나 점잖은 양반 손을 왜 이렇게 붙잡고 안 놓느냐? 동아이에 오른 고기가 칼을 무서워할까? 댑뜨기와 각설이가 손뼉치며 크게 웃으며 누가 손을 붙들었어? 네 이놈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해드리지요. 송장짐이오! 네 이놈 송장짐을 왜 참해 반머리에 놓았느냐? 새벽길 가는 사람이 외받친지 콩받친지 아는 재미를 놓놈 어디있소? 움생원이 달래면서 그렇든지 저렇든지 손이나 떼어다오. 네놈이 동시에 대답하는데 내 몸도 처치를 못하는데 당신까지 생각할 여지가 없소. 내 코가 석자요. 동병상련이오. 사돈네 낱말하네. 움생원이 알아차리고 너희도 붙었느냐? 그렇소. 절이 망하려면 새우젓 장수만 모인다더니 인근 장에 팔 물건이 푹 쌓였는데 왜 송장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또 송장이 어디서 나서 절이 많이 받아치고 어느 장을 가려하느냐? 나 이렇게 살면서 송장 중에 붙는 송장 생전 처음 봤으니 내력이나 조금 알게 자세하게 말해라. 그러자 대뜩이가 대답하는데 지리산 속에서 어떤 여인과 함께 살던 남자가 횡사를 했는데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한다기에 그 집을 찾아가 보니 송장이 여덟이나 있었소. 우여 곡절 끝에 간신히 치상을 치르고 각설이 세 사람과 함께 둘씩 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쉬려고 지게를 내려놓자마자 나도 붙고 저놈도 붙어버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있소. 이제 그 내력을 알겠소. 웜생원이 깨를 내는데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오가는 사람들을 보는 대로 불러들여 무수히 붙여놓으면 시간도 보내고 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니 그 수를 찾아보자.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남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니 이 송장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 붙여서는 안 될 것이오. 그래도 지금 사정이 사정인지라 무슨 일을 못하겠소. 제주껏 해보시오. 이때 하동목골 창평고살매 한멸성불함 담양 옥천 함평 워랑산 가리네패가 창원 마산포 밀양 삼랑 금방으로 팔도를 물은 매주 밥듣다니는 가리네패들이 그 앞으로 지나다가 웜생원이 쓴 양반관을 보고 절을 한다. 소인문안이요. 소인문안이요. 가리네패 뒤에 계집 악인애들이 낭자를 곱게 하고 호박머리를 얹고 다리가 아픈지 잘쑥잘쑥 하면서 지팡이 막대를 짚고 따라오는데 어떤 년은 부줄에 다리 놓고 걸사등에 엎였으며 수원으로 머리 동력인 담뱃대를 물고 하하하고 크게 웃으면서 소란스레 시끄럽게 왁자짓걸 무수히 다가온다. 시바지나 시넬이나 모두 다 팔자 사나운 쌍것들이다. 옴생원이 그들을 불러 이봐 사당패들아 너의 장기대로 한마디씩 잘만 하면 맛 좋은 상관 담배 두 주먹씩 줄 것이니 쉬어가면 어떠냐. 이 사당패들은 담배라면 밥보다 더 좋아한다. 그럽시다. 반노름 차리러 가는 길인 것처럼 건너편에 일자로 누러앉은 후에 걸사들이 작은 북을 치는데 사당은 다음 차례다. 영계사당이 먼저 나서서 너름새를 곱게 하고 산천초목 무성해져 구경까기 즐겁도다. 이야 장성은 낙락 끼러기 펄펄 낙락장성 다 떨어졌다. 이야 성황당 궁복궁새야 이리 가며 궁복궁 저산으로 가며 궁복궁 아무래도 내로구나. 옴생원이 그들을 지켜주면서 잘한다. 잘해. 내 옆에 와서 앉거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졸이요. 또 하나 나서며 노래한다. 녹양방초 저문날에 해는 너희 더디가고 오동야호 성금비에 밤은 너희 길었는가. 올사절사 말 들어보우라. 해당화 그늘 속에 비 맞은 제비같이 이리 흐늘저리 흐늘은을 잘 도놈다. 이리 보아도 일색이요. 저리 보아도 일색이요. 아무래도 내로구나. 잘한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구강선이요. 한년이 또 나서며 을프는데 오덜떡이 추냥추냥 유월 달이 밝고도 명랑한데 여기 저기 얹져버리고 말이 못된 경이로다. 만첩청산을 쑥쑥 들어가서 늘어진 버드나무 드립다 덤뻑 휘어잡고 손으로 주르르 훑하다가 물에다 둥둥 띄워두고 둥덩 둥실 둥덩 둥실 여기 저기 얹져버리고 말이 못된 경이로다. 어 잘한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또 한년 나서며 갈까보다 갈까보다 임을 따라 갈까보다 찰진 밥 못다 먹고 임을 따라 갈까보다 경방산성 경사진 길로 알베기 쳐자 앙금앙금 살살 돌아간다. 잘한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설중매요. 한년이 나서며 방아타령을 하는데 사실 행차 바쁜 길에 와중 참 이중화이고 산도 첩첩 물도 중중 기자 왕성 평양이요. 오닥불에 묻은 콩이 튀어나니 대천이라 청처 내뜬 까먹이 울고가니 곽산이요. 차던 칼을 빼어내니 할일없는 용천이며 청첩말을 둘러 탄후 돌아보니 의주로다. 잘한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어라선이요. 한년은 자진방아 타령을 하는데 누가 꼴 처녀는 쌈지장사 처녀 어라디아 방아로다. 왕십니 처자는 미나리 장사 처자 순타명 처자는 바구니 장사 처자 영암 처자는 찬빛 장사 처자 어라디아 방아로구나. 어 잘한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금옥이요. 한참 일이 농탕치고 있는데 현직 향소 옹좌수가 휴가차 집에 갔다 임지로 돌아오고 있었다. 도포를 잘 차려 입고 안장 채운 말을 탄 옹좌수가 향청 하인을 거느리고 달래달래 향소로 돌아가는데 이를 본 음생원이 지옥에서 부처님 만난 양 소리를 쳐부른다. 여보소 옹좌수 자네가 아관으로 있으면서 기구가 좋다하여 시골에서 못된 무리가 못된 짓을 꾀할 때 밖에 나가 일 꾸미는 사람이나 무서워하지 그래 나같이 돈 없는 친구는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긴가 돈 있는 사람 교만하다는 말 자네 두고 한 말일세 그려 그래 촌년이 아전서방 얻으면 걸음도 갈짓자 걸음에 밥도 육개장이 아니면 안 먹는다더니 자네가 그 모양 일세 그런 말을 좌수라도 별 수 있나 말에서 내려 걸어오니 웜생원이 제 옆에 앉힌다 좌수가 물어본다 노영이 평생 동안 살아온 길 내가 대강 알고 있는데 이런 큰 길가에서 창기와 함께 놀고 있다니 참으로 의외로세 웜생원이 따라 웃으며 꿈같은 우리 인생 육십이 가까우니 남은 날이 며칠인가 이제는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남은 여생 즐기면서 놀아보세 예야 옥천집 좌수님 들으시게 시조나 하나 하여라 이런저런 장난을 한창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자 좌수가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향청에 일 많아서 급히 돌아가야겠으니 노영은 사당패하고 행락을 계속하시오 웜생원이 웃어 자네 소견대로 좌수 불끈 일어서니 밑구멍이 안 떨어진다 날센 올빼미 신세다 아이고 이게 웬일인고 웜생원은 아닌 보살 차리고 자빠졌다가 좋아라고 허허 웃어 제낀다 허허 내 말 들어보소 노영은 내게 비하면 식자도 들었고 서울 출입도 하고 읍내에 오래 있으면서 관장도 모셔보고 지사하는 아전친구 응당 많을 텐데 혹시 송장이 붙는다는 말을 자네 언제 들은 적 없는가 좌수 귀가 매우 밝아 깜짝 놀라 급힘으로 이것이 송장인가 좌수가 급히 서두르는데 웜생원이 또 훨씬 느릿느릿 천천히 말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장차 알겠지만 송장이 붙는다는 말 사기나 경서에서 혹시 읽은 적 없는가 옆에 있던 사당패들이 깜짝 놀라 일어나 보지만 모두 다부터 꿈쩍도 앉는다 이젠 아재비 장가 보내기는 커녕 제 약물도 대롱에 넣게 생겼다 여망스런 사당패 이것들이 화가 나서 가지 각각으로 제변을 떤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남의 칠자만도 못하단 말인가 전국을 굴러다니며 눈치 보며 사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나서 이 모양 이 꼴인가 조지는 건 조조군사라더니 애고 애고 우는 년 먼 산보고 기막힌 년 움생원 바라보며 더럭더럭 욕하는 년 제 화에 제 머리를 으둥으둥 찢는 년 살풍경이 일어나니 좌수가 어이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굿 보는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았다가 여보소 저 짐이 다 모두 송장인가 움생원 대답하는데 하나면 좋게 둘이란 말인가 비슷하이 어느 고울에서 올해 같은 시절에 송장 풍년 그리 들어 보기 싫게 이렇게 많이 지고 왔는가 저기 저 사람 말이 지리산 속에서 어떤 여인과 함께 살던 남자가 횡사를 했는데 그 남자의 부인이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한다기에 그 집을 찾아갔더니 송장이 여덟이나 있었다네 우여 곡절 끝에 간신히 지상을 치르고 각선이 세 사람과 둘씩 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쉬려고 지게를 내려놓자마자 저도 붙고 저놈도 붙어버렸다고 하네 나는 아침 일찍 잠에 밥 보려고 나서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 밥 근처에 있어 웬놈들이냐고 물으니 상관초 담배 장수라 해서 한 대 얻어 피우려고 손을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얻어 가도 못하고 있네 이제 그 내력을 알겠는가 댑뜨기가 한 말을 움생원이 똑같이 그대로 전달하니 좌수와 사당패들이 서로 보고 걱정한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국보느라고 아니가고 먼데 마을 근처 마을 구경하자 모여더니 그리저리 모인 사람이 마치 전주 장날 같다 구경꾼 모인 데는 호도 엿장수가 먼저 아는 법이다 엿장수가 칙농쿨로 엮은 갈싹갓을 쓰고 엿판을 메고 가위를 치며 소리치며 메고 온다 호도 엿 사시오 호도 엿 사시오 계피 건강해 호도 엿 사시오 가락이 굵고 부드러워 양념 맛으로 데푸니오 콩엿을 사려오 깨엿을 사려오 늙은이 해소에는 수수엿이 제일 좋소 여러 사람들이 호도 엿 사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원언이라 사면을 흐드러지게 두드리고 넋두리를 하면 귀신이 감동하여 응당 떨어질 뜻도 합니다 목 좋은 곳에서 큰 굿을 하는데 풍악을 하는 풍악장이를 급하게 불러다가 좌수가 자기 비용으로 굿상을 차려놓고 멋있는 고인들이 굿거리를 걸개치고 목소리 좋은 제대 내가 넋구리 춤을 춘다 어라만수처럼 만수 넋시야 넋시로다 백양청사 넋시로다 옛사람 누구누구 망고오는 되었는구 공산야월 부력인은 총망제의 넋시던가 무관춘풍 우는 새는 초회왕의 넋시로다 어라만수 청청양초 나군색은 우미인의 넋시런가 환폐공기 워려원은 왕소군의 넋시로다 어라만수처럼 대신 한참 땀을 뻘뻘 흘리던 대뜩이는 본난년 보리방아 찢듯 열심히 움직여 등에 붙은 성장이 다 갈아없어지자 옥녀에게 이제 다 그만두고 돌아가겠노라면서 앞으로 오입쟁이나 바람꾼은 가려서 사귀시고 좋은 신랑 만나 오래도록 백년해로 하시오 나도 이제는 아랫돌이 하자는 대로 하다간 망신당하기 십상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소 이제는 헛된 미련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처자식과 함께 분수에 맞게 오순도순 살아갈 생각이오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떨치며 내달린다 소나기는 오류하고 똥은 마렵고 골짐은 넘어지고 손은 귀쳐나갔다 급하기도 엄청 급하다 옥녀는 옥녀대로 생각하니 기가 막히다 세계는 상하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사 고질떨고지들을 다 떨쳐내고 제법 남자다운 놈 하나 만나 남은 동요생 의지하고 살아보는가 했더니 아니 이게 뭔가 또 혼자가 되다니 임없이 먹는 밥은 보리반 니가 반이라는데 어찌 혼자 살아간다는 말인가 소한 대한 다 지났는데 얼어 죽을 잡놈 있을까마는 이제는 됐다 하고 모처럼 대과천선에서 아웅다웅 새롭게 한번 살아보려는데 어찌 이리도 복이 없단 말인가 옥녀는 멀어지는 뱁득이 긴가를 쫓아가면서 소리친다 서시요 서란 말이요 제발 같이 가요 같이 살아요 이렇게 억울한 세상 살아온 나를 버리고 그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쩌란 말이요 월나라 망한 후에 서시가 소시 없고 통탁이 죽은 후에 초선이 간데 없다 이 세상 우입쟁이 비감에 빠져 허적이다 상계는 전혀 생각 없고 음탕한 계집애 유혹에 넘어간 몇 사람 평생을 그르쳤다 이 사설 들었으면 세상살이 징계가 될 듯도 하니 좌상에 모인 손님 노인은 무병장수하시고 소녀는 청춘불로 수구귀다 남자에 송세태평 하옵소서 small 수구 Bil Е 수두 さ 꼼꼼 방習 수iting 수iting 수행 쏟 수힘 하 mozzarella 감사합니다.